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민법 강의를 맡은 이종근입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이 굉장히 연두색이죠. 여러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자를 구입하셔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렬을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기다가 집중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중요한 부분에 제가 쓰라고 하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길 땐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자가 총 40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차. 여러분들이 군더더기를 다 빼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불편한 것은 빼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1편 민법 총칙이 되겠습니다. 총칙. 자, 그러면 여기 1편이 있으면 여기 2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3편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3편이 나옵니다. 3편. 3편은 채권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2편은 물건이라고 나옵니다. 물건. 자, 1편은 이게 총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이 어려운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매매를 해요. 매매. 네, 그 다음에 1편 총칙. 여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는 무효하고 취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2편 물건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네, 번호가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손을 펴게 돼 있습니다. 몸으로 할게요. 세 가지 다 펴면, 자, 여기 매매입니다. 이게 총칙입니다. 무효 취소되지 않고 2편 물건 등기친다. 그러니까 매매에서 등기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에서 등기친다. 그러면 이 매매에서 등기치려면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유효가 돼서 등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3편 채권, 2편 물건을 재산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배꼽 밑은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에서 친적상속이에요. 그래서 원래 민법이 5편이에요. 총칙, 물건, 재권, 친적상속. 그래서 밑에 배꼽 밑은 가족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뭐다? 매매에서 등기친다. 그런데 여기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유효가 돼서 등기친다. 이거 과정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매매에 들어가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판다 산다, 달라 달라 해서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등기치는 과정에 그걸 공부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1편 민법 총칙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총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효 취소, 여기 포인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뭐가 나왔을까요?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나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시험과는 별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은 정 모르면 여기는요. 그냥, 에이, 그냥 이렇게 패스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파트는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자, 도대체 뭐냐? 봅시다.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인간관계, 법률관계가 있는데 여기 재료, 요리, 맛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 재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요? 제가 이게 별이라고 그래요. 별, 그죠? 그래서 별 가지고, 자, 밤하늘에, 밤하늘에, 상상을 해보세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요리를 만들어서 눈과 함께 먹으면서 맛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낭만 있죠? 그래서 뭘 만든다? 네, 요리를 만듭니다. 그죠? 눈과 같이 요리해서 맛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 요리맛. 그래서 이 별을, 재료를, 법률, 사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고 여기 요자가 있으니까 여기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맛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별이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벌일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 별벌일 있는 법률행위인 권리변동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것이 뭐냐면 청약의 의사표시라는 말로 하여 이게 뭐냐면 판다, 산다. 그죠? 판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산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여기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서로서로 달라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흐름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 요리 가지고 맛을 느낀다. 별이라는 것이 사실, 요건, 효과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게 있을까 봅시다. 재료죠. 법률사실. 법률사실이 뭐죠?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재료. 네, 재료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요건, 요리를 만드는 개개의 사실. 즉 재료를 갖다가 법률용으로는 뭐라 한다? 법률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법률요건은 한 개의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공부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재료가, 그죠? 재료가 뭐해서? 결합해서 요리를 구성하고 그 따라서 이제 맛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어렵다 자꾸 얘기해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렵다는 말은 쓰지 마시고 어렵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꾸 반복, 반복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 어렵다는 말을 절대 쓰지 말까. 그렇게 하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냥 익숙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익숙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꼭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 파트는 그냥 첫 번은 패스 상관없습니다. 자, 법률 사실을 분류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법률 사실, 제가 아직 익숙시간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재료 가지고 용태다,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사건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해요. 시험이 안 나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다만, 다만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 들어가 볼게요. 요리. 네, 요리. 자, 요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인 것하고 법률 행위 아닌 것. 원래는 법률 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할 건데 법률이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볼게요. 자, 사례 1과 사례 2를 볼게요. 자, 사례 1은 뭐냐면 자, 여기는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 청약을 했어요. 팔겠다. 이쪽에서 아, 사겠다. 승낙이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원한테 달라. 자, 대금 달라는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그러면 이제 뭐요? 달라. 나도 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다? 소유권. 소유권 달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은 재료니까, 요리니까 요건이고 그 다음에 달라달라는 뭐다? 법률 효과입니다. 그리고 청약 승낙은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갑이 운전하다가 아,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앞에 자동차를, 뒤에 자동차를 앞에 추돌했습니다. 아, 문제 있겠죠. 앞에 자동차가 외제체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네, 잘못하면 뭐야? 추리가 많이 나오죠. 이때, 이 을 자동차 주인은 내 자동차가 고장에 생략, 상처가 났었을 때, 뭐죠? 추돌했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불법행위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법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손해배상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금, 달라, 수액권, 달라는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처음부터 뭐 했던 거? 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 근데 이 불법행위는 당사자가 원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해서 달라, 달라가 발생했고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달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그래서 보시면 법률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률 행위인 것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기준이면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까 사례 처음처럼 매매해가지고 달라, 달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갔죠. 그 다음에 사례 2는 교통, 아까 초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그래서 하나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물건 변동도 나중에 부동산 물건 변동도 법률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하고 법률 행위 아닌 것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여기 상속 공영징수, 상속 공영징수,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기타, 이런 것들은 자동 취득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 취득이고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등기해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법률 행위인 것 아닌 것, 물건보다 나올 거니까 지금 그냥 법률 행위인 것다, 아닌 것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리가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라는 요리하고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까 의사표시 있을 거예요. 별별 일 있는 것, 별별 일 없는 것,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분류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럼 이제 이 법률 규정에 가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ㄱ, ㄴ, ㄷ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 여기에 준 법률 행위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예요. 자, 요거는 법률 행위 아닌 것들. 방금 전에 요건, 요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로 인한 것하고 법률 행위 아닌 것,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을 자, 방금 전에 법률의 규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률은 뭐다? 규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 세 가지.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자, 준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준자가 붙어 있습니다. 준. 그래서 법률 행위는 아니지만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을 준용해 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 나중에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서 부동산 개념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말을 붙여요. 준 부동산이다. 이런 말을 또 쓸 거예요. 학교론에서. 그럼 요건 뭐냐면 부동산은 아닌데 그죠?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네. 그러면 용어 싸움인데 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학교론 시간에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동차는 원래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에서 취급하자. 그래서 준 부동산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자동차는 원래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비슷한 등록이라는 공시를 갖추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에서 취급하겠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준 법률행위도 잘라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준용해보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 법률행위가 또 공부하시면 또 나눕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다가 머리 턱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올 다 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시험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시험이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상급이 30% 그 다음에 하가 30% 중이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시험이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랑 면하고 평균 60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에 속하는 것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하하고 중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마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는 중용해보자. 그래서 법률행위도 뭐다? 의사통지, 관념통지, 감정표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기억해 볼게요. 준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가 뭐가 있냐면 여기 최고라는 단어가 최고, 최고 자, 여기 얘가 나옵니다. 묵건드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묵건드리 자, 이 묵건드리는 나중에 이제 따로 타이틀 장려가지고 시험에 꼭 나오는 타이틀이에요. 시험 꼭 나와요. 시험이 99.99가 아니고 100% 나오는 데가 묵건드리에요. 묵건드리 그래서 아버지 토지가 있는데 망나니 아들 을이 대리 권한 없이 서로 유지해가지고 대리인처럼 꾸며가지고 상대방한테 팔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아버지가 갑이 있고 을이 있단 말이에요. 을 그리고 병이 있단 말이에요. 병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토지를 갔다가 망나니 아들 젖자가 대리인 인양 꾸며가지고 병한테 팔았으니 이거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때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게 칠대 독자다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인정학계 추인학계에서 확정 이유로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또 자식이 34명이면 내 팽겹이 되죠. 추인 거절해서 아웃시켜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이 병도 이 갑한테 찔러 볼 수 있어요. 당신 아들이 이르르 했다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최고 해 볼 수 있어요. 최고. 독적이다 생각하시면 독적. 그러면 최고가 아버지한테 갔을 때 아버지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버지의 의사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보세요. 최고를 했는데 저 아버지께서 점점점 점심을 볼까요? 아 이거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이죠.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탔을 때 침묵이 흐르면 굉장히 어색하죠. 점점점 그럼 아버지가 최고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이 병 입장에서 저 답이 올 때까지 마냥 입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최고를 했는데 본인께서 침묵을 지키면 답이 없으면 효과를 결정해 버립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추인 거절 네 이거 지금 여기서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뒤에 나왔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추인 거절은 이 아버지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런 답이 없었잖아요. 그죠? 또 병 의사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추인 거절 간주는 당사자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 침묵이 나왔어요. 침묵 지키면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법 조문에서 효과를 결정해 버려요. 뭐라고? 추인 거절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 최고는 준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로 기억해 두면 시험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 최고란 단어가 나왔다.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시험에 문제 나온다라고 가정해 두세요. 시험에 그래서 최고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의 침묵을 지키면 뭐 지키면? 침묵 지키면 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전부 다 예스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노로 전부 다 때리면 됩니다. 정리했어요. 굉장한 겁니다. 앞으로 최고가 최고가 들어갔을 때 침묵을 지키면 우리 시험 범위에는 예스가 없습니다. 전부 다 노로 해석한다. 다 마친다. 팁 드리는 거에요. 이거 아무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차나시 나와 있는 것을 통째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건들이는 앞으로 뒤에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100% 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법률 행위는 이게 이제 별이 들어가서 명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주은 법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짝퉁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법률 행위는 명품 주은 법률 행위는 짝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퉁 명품 짝퉁 어떻게 구별하죠?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명품은 이렇게 가슴이 확 오가는데 짝퉁은요. 머리도 다 얹어 놓고 확 끼워간답니다. 명품 짝퉁 구별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명품 주은 법률 행위는 짝퉁 짝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의사통제관념툰 이렇게 생각 없어요. 그냥 가장 대표가 뭐다? 최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최고 해가지고 답이 없으면 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여기 추인 거절이 시험에 추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또 뭐 재건축에서 재건축 서면 최고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재건축 예스다 재건축 거절이다 재건축 노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최고 나오면 침묵 지키면 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시험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거예요.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무권대리는 음 여러분들 이렇게 책자 이렇게 보시면은 목차 있거든요. 목차 목차 테마 테마 여기 아홉 번째 나와요. 테마 아홉 번째 8번이 유권대리고 테마가 아홉 번째가 무권대리 나와요. 거기서 이거 하나 미 집어드린 거예요. 무권대리 정말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단어가 하나 부당이득 부당이득 자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원인 없이 가져갖고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행전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일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야 여기 지금 무효하고 뭐가 나왔어요. 취소가 나왔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매매해서 매매해서 자 무효 취소되지 않고 등기 간다 했었지 않습니까. 매매해서 무효 취소되지 않고 등기 친다 그랬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 취소인데 등기 쳐봐야 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효 취소 나왔네. 여기 어마어마한 나왔죠. 무효하고 뭐다? 취소. 그죠? 그러면 무효 취소가 되면 취소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내 이것도 나오겠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있고 출발이 취소했다가 일정 기간 내 취소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 단원도 자주 나올 겁니다. 특히 어디서 이 취소할 때 꼭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취소. 꼭 기억하시고 자 불법행위는 아까 했었어요.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이거 준 법명 이거 최고 하나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에서 부당이득 때는 여기 무효하고 뭐 있어요? 여기 무효하고 뭐다 여기 취소 두 가지 파트를 잘 좀 잡고 읽어주세요. 이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부당이득하고 준 법률행위 불법행위 이것은 법률행위 아닌 것들을 얘기합니다. 꼭 좀 잘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잡아 드린 겁니다. 자 법률효과 권리변동 자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세한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여기 취득시어 나올 거예요. 물권법에서 취득시어 나옵니다. 남의 땅에다 깃발 꽂고 20년 지나게 소유권 취득은 이거 원시취득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당권 취득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다? 설정적 승계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 이 두 가지는 잘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크게 씻으지 마시고 두 가지만 잘 제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마 갈게요. 테마에서도 테마에서도 다른 거 없고요. 2번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2번은 여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은 여기 뭐가 아니고 아 여기 나왔네요.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 승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추천해 드릴 문제는 이거 1번 잘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1번 1번 잘 좀 정리해 두세요. 네 건물을 신축했어요. 처음 치득이겠죠. 원시 치득 자 저당 잡았다 했습니다. 저당 잡으면 요건 아까 설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아니고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 자 1번 저당권이 소멸해서 2번이 순위가 승진되면 요건 내용변경이 돼 있는데 내용변경이 아니고 여기 해설 보시게 되면 여기 작용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변경 아니고 뭐다? 작용변경 특히 3번까지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쉽게 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팔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팔겠다 여기 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여기 달라 달라 돈 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겠다 하는 행위는 의사표시로서 뭐다? 네 적법행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죠. 그냥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뭐다?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거지 법률 요건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법률 요리가 되고 달라 달라는 뭐다? 효과다. 그래서 돈 달라 소유권 달라는 의사표시로서 의혹한 결계에 계약한 것이다. 원했던 거고요. 자 가병원의 권리가 발생한 것은 계약이 원인이며 자 계약은 의사표시하는 법률 사실에 성립한다. 맞는 얘기예요. 네 이 번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3번 있죠? 3번하고 해결해 보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설정적 승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구권리자가 권리를 잃고 신권리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정서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전세권 설정한 것처럼 그대로 보호하면서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가 저당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만약에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 처분권을 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저당권, 처분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설정적 승계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책자에 보시면 책자 8페이지까지 지금 있을 거예요. 7페이지 여기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패스하는 정도에서 생각하시고 정말 중요할 때 설명드릴 땐 들으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리면 들린대로 들으시고 또 안 들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 겁니다. 점차 이렇게 보일 겁니다. 1교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